봉준팬들 나오실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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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자 막퀴이가 달라요 이런 슬픔이네 이거 아픔이네 팬들과 좀 가까워지는 거죠 저 여기거든요 저 가까워졌어 4번 5번이 가까워지겠네요 라라 언니와 제가 좀 가까워지겠네요 4번 5번 진짜 언제까지 연기를 예정이에요 정말 왜 연기부 대박 연기부원 너는 7년 내내 연기지 함께하는데 7년보다 더 갈 수 없지 그럼 일단 기본은 7년이죠 그래 우리 TMI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저요? 오늘 요새 TMI 하나 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? 어? 하나씩 말해볼까 부끄러워 너한테 너무 웃은 TMI 제가 요새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안되겠다 어느정도 말해볼까요? 에이 팬들과 비밀이 어디있습니까 말해줬어요? 맞아요 아 저희가 요새 노는 방법이 있거든요 약간 얄밉게 춤추기니까 하하하하 앞으로 앞에서 얄밉게 춘단 말이죠 앞에서 수면이 있어야 돼요 수면은 이제 재밌게 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게 또 굉장히 크면 안돼요 하하하하 뭐 무슨 노래인지 질 수 있을까요? 맞아요 이게 또 한별이가 되게 잘해요 한별이가 항상 얼굴을 막 써가지고 할 수 있겠어? 못하겠지? 안돼요 우리 한별이 지켜줘야돼 하하하하 이게 눈을 살짝 개수추를 써야되거든요 아 하자 하자 개수추를가 아니잖아 얼굴을 막 써야되가지고 안돼요 저 한별이 해놓고 후회해요 말한 것도 후회했거든요 너무厲害해서 저희 그거 팝스의스타를 강의서개하는 거 보셨어요 다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eadable 보지 마세요 안되요 금지해요 저희가 그거 촬영을 진짜 길게했거든요 역대급으로 길게했어요 그 전에 나오신 그 전에 popped 선생님들 처음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했는데 다 이제 잘랐더라고 근데 저희가 재미없어서 잘린게 아니라 제가 드럼할 거 다 들어갔어요 역대급 흑역사 네 그 영상 하나에 자체의 티비가 정해져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됐는데 저희 칭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재밌다고 오늘 이런 결론이 없다고 저희 재밌다고 한 번만 봐주세요 마이크 데스도 아니고요 팬들한테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오늘 홍대 오신분 들어와요 오늘 너무 추웠죠? 진짜 추웠죠? 괜찮으세요 다들? 찍으시다가 손 시러가지고 감기 안걸리셨어요? 걸렸어요 아프면 안 돼요 안 돼 죽이면 안 돼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쫄깃하게 우리 둘이 쫄깃하게 우리 둘이 쫄깃하게 이수언니가 애기 뿌리니까 정정됐어 뭐라고? 이수언니가 감기 걸리면 안 돼 이랬어요 딱 진짜 정정됐어요 정말 아 이제 애기 안 부리는 걸로 인제 하지 말라고 해서 쫄깃하게 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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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지금 안 온 멤버 수민은정가요? 예 아 저녁 드셨어요? 네 다 했어요 아까 제가 멘트 겹쳤다 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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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